송도 쪼 이가? 송도 앞에가 테크노파크역 입니다 여기 송도 그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여기 있어요 아 인천대학교도 있네요 왼쪽에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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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장갑차가 이렇게 서 있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주 든든한 육군 장병 우리 K2 K2 소총 들고 이렇게 다리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네요. 장갑차도 가지고... 장갑차가 이렇게 다리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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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생했지 평소에 많이 얻어 먹잖아 많이 쏘고 우리 저 역시 마인드가 김회장은 역시 부자 마인드 김회장은 뭐 서서 돈 벌고 앉아서 돈 버는 거 아이고 아우 십자가지 뭐 석성전 하세요 그런가? 노성면? 아니 김회장보다 많이 벌었어 도복동에? 이야 나는 저 50 전에 강남에 사무실 하나 낼 수 있을까? 강남구에? 그러니까 싼데로 사무실 김회장이야 부동산에서 관리해 주니까 뭐 걱정하겠어? 김회장은 뭐 집 있겠다 야 그 아 진짜 옷이 다 있는데 아 야 그 저기 탈무드에 나오잖아 탈무드에 그 세가지 남자가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세가지 잖아잉 탈무드에 나온게 2000년대에 써진게 첫번째 세가지 중에 첫번째가 집 있고 두번째가 와이프 있고 세번째가 건강한거 아하 야 우리 저 김회장은 다 갖고 있잖아 그치 야 집이 없네 내가 강남에 집이 없네 김회장은 뭐 임대사업을 하니까 뭐 강남에 집이 내가 너희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좋지 아니 뭐 새줬을거 아녀 거기 아파트 좋은 아파트 난 아파트 없어 난 아파트가 없어요 이제 집만 사면 되겠네 팔았어요 바보같이 팔아버냈어요 바보같이 팔아버냈어요 7년을 기다렸는데 팔아버냈어요 에잉 딱지 하나 사가지고 7년 잘못한거 팔았어 지쳐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아 6억도 못받았는데 지금 25개의 아이잉 석세 두 번은 참 너무 잘못을 때 불단돼있어 아이잉 아이잉 들어올려면 좀 속도를 묻혀서 들어오지 아이잉 아이잉 송도 아이십니다 아이잉 아이잉